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셜미디어 슬랭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특히 A와 B로 시작하는 슬랭들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 소셜미디어 슬랭스가 뭘까요? What are 소셜미디어 슬랭스? 여기서 소셜미디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대신에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영미권 국가 사람들은 일상에서 SNS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미권 국가의 일상생활권에서는 SNS가 아닌 소셜미디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들에게 SNS라고 언급하면 우리가 보통 SMS, 문자메시지의 뜻을 가진 SMS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SNS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SNS 대신에 소셜미디아라고 합니다. 슬랭스 슬랭스는 슬랭의 복수형이죠. S를 붙인 형태인데요. 슬랭, 즉 속어는 국어사전에 따르면 통속적으로 쓰이는 점잖지 못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쓰는 유행어, 신조어, 출입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자면 소셜미디아 슬랭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에서 사용하는 유행어, 신조어, 출입말 등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hould you use slang? 은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언어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억압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은어, 약어, 비속어는 한 세대를 나타내는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강제적으로 통제할 경우 반발심이 생겨 욕구가 더 강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이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정 집단만이 이해해 및 사용하는 은어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분노 또는 공격성이 담긴 은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A로 시작하는 슬랭부터 배워볼게요. 첫 번째 슬랭은 Adores인데요.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 알고 있나요? Adorable입니다. 원래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Adorable인데요. 이거를 Adorbs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he shared an adorbs picture of her kids on an Instagram.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사진을 공유했다. 무슨 사진이냐면 그녀의 아이들 사진이네요. On her Instagram.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 단어 어덜팅 어덜팅 여기서 익숙한 단어 안 보이나요? 그쵸? 어덜트는 무슨 뜻일까요? 어덜트는 어른이죠? 여기 ing가 붙은 꼴인데요. 어른이 된다는 것 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하며 책임감 있는 어른의 특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Behaving Maturely Behaving 행동하는 것 Maturely 성숙하게 Being mature 성숙한 것 Mature는 성숙한 Maturely는 성숙하게 Being responsible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Getting over 2,000 dollars back in Texas But guess what? It's all going towards credit card bills 여기 보면 2,000 달러를 돌려받고 있어 Get back 2,000 달러 이상을 돌려받고 있어 In Texas 텍스는 세금인데요. 세금으로 2,000 달러 이상을 돌려받는데요. But guess what? 근데 그거 알아? It's all going towards 모두 어디로 가냐고? Credit card bills Credit card는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청구소로 다 간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가 2,000 달러 이상을 돌려받는데 이게 다 신용카드 비용으로 다 간다.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Shop adulting Hashtag adulting 어른이 되는 중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달 수 있네요. 다음 슬랭은 AFK인데요. 이것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뜻은 자리 비용 키보드에서 잠시 떠나있음 이런 뜻이에요. 전체 형태는 away from keyboard 그래서 AFK인 겁니다. 키보드에서 멀리 떨어진 This internet slang term will help others know you aren't just ignoring them. 이 인터넷 슬랭 용어는 도와줄 거래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너가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그런 용어인데요. 예시를 볼게요. Hey babe 안녕 How are you? 오늘 좀 어때? I'll be right back 여기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요. Be right 곧 돌아올게 바로 돌아올게 라는 뜻이에요. You have a good day? 너 오늘 좋은 하루 보냈어? You there? 너 거기 있어? Are you mad at me? 나한테 화났어? Fine Don't answer 그래 됐어 나한테 대답하지마 이런 뜻인데요. 지금 A가 돌아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사라졌죠? A가 I'll be right back 돌아올게 해놓고 B가 혼자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A가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I was away from keyboard 자리 잠깐 비웠어 Oh my god 헐 그래서 B가 오 놀라네요. AMA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우리말로는 무물이라고 줄이기도 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봐. 무물 특정 분야의 유명인이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붙이는 말인데요. 전체 형태는 Ask me anything 이제 알겠죠? AMA An AMA is a type of informal interview 비공식적인 인터뷰의 한 형태인데요. In which the 인터뷰이 인터뷰 받는 사람이 is open to questions 질문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From the public 약간 공공 공적으로 공적으로 Ask me anything I'll try and reply to one and all 모두 답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나한테 아무거나 다 물어봐 이런 뜻이죠. 다음은 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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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많이 들어봤죠? 가능한 빨리 라는 뜻이고 전체 형태는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곧 빨리 가능한 빨리 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When do you need it? 언제 그거 필요해? ASAP 가능한 빨리 ASAP ASL 이거는 채팅 시작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나이, 성별, 사는 곳 어디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전체 형태는 Age, Sex, Location 나이, 성별, 그리고 사는 곳 위치 이란 뜻이죠. Hey, 안녕 Hi, 안녕 ASL 너 나이, 성별, 사는 곳 어디야? 그러면 15살 여자고 Missouri에 살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B로 시작하는 슬랑으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슬랑은 BE 입니다. 이거는 노래 가사에서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연인, 사랑하는 사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person's boyfriend or girlfriend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보통 Often as a form of address 부르는 말 이란 뜻이에요. 부르는 말의 한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The term 이 용어는요. Originated 원래 어디서 유래했냐면 As an abbreviation of the word baby or babe 자기 라고 부르는 말로 baby, babe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의 줄임말로 유래했대요. I'm going to see my bed 내 자기 보러 갈 거야 이런 뜻이죠. Basic Basic Basic이 뭐죠? 그쵸? 기초적인 이란 뜻인데요. 그러면 사람 보고 She is so basic 이렇게 하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그냥 그저 그런 별것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딱 기초적인 그런 거니까. 그래서 뜻을 보면요. Unoriginal 그러니까 독창적인 이란 뜻인데요. Original이 독창적이지 않은 Unexceptional Exception 여기서 exception은 예외란 뜻이죠. 예외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냥 그저 그런 거죠. And mainstream 주류인 거죠. 그냥 주류 다 그저 그런 별것 없는 그런 뜻이에요. Only interested in things mainstream popular and trending 주류이고 인기 많고 유행하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그저 그런 딱 기초적인 그런 뜻이에요. 예시가 두 개나 있네요. I tried to get to know him get to know 알게 되다. 내가 그를 좀 알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But after I spent 10 minutes with him 그와 10분을 보내고 나니까 I realized 내가 깨달았어. He was too basic 나에게 있어서는 그 남자애가 그 남자가 너무 그저 그랬던 것 같아. 나한테 To waste time 내가 시간을 보내기에는 내가 시간 낭비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애였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Is there anything unique or special about her? 그녀에 관해서 좀 특별한 게 있어? 독특하고 특별한 게 있어? I have a feeling 느낌이 있는데 She's pretty basic 그래서 pretty는 예쁜이 아니고 꽤란 뜻이죠. 꽤 꽤 좀 그저 그런 별것 없는 애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뜻이네요. B-day Happy Birthday 이겠죠. 생일 Birthday Happy B-day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렇죠. Before 이 되죠. He took off his hat before entering the room. Take off 는 뭐죠? 네. Take off 는 벗다 인데요. 옷이나 모자를 쓰던 걸 벗다 라는 뜻이고 과거용으로 Took off 모자를 벗었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 Entering the room 방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은 B-F 남자친구라는 뜻인데요. Full form은 Boyfriend 입니다. 다음 B-F-F는 영원한 절친 Best friends forever 이런 거예요. 그래서 Hashtag B-F-F 우리 완전 절친이야 이런 거 많이 올려요. Boomer Boomer은 우리 말에서 꼰대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Baby boomer 세대를 가리키는 게 Boomer인데요. 뜻은 Baby boomer An elderly person Elderly는 나이 든 사람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Boomer 알겠어요 꼰대 내 다음 꼰대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순하게 옮기면 어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해요. 이런 정도가 되겠죠. 좀 더 직설적으로 옮기면 고지식한 소리 집어치우세요 듣기 싫어요 정도가 될 겁니다. BOP 이거는 노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요. 어떤 노래냐면 명곡 완전 띵곡 이런 말 있죠. A good song 좋은 노래를 가리켜 BOP 이라고 합니다. That new Dua Lipa song is a BOP 두아리파는 가수 이름이죠. 그 새로운 두아리파 노래 완전 띵곡인데 이런 뜻이죠. BTW는 뭘까요? 줄임말이에요. 그나저나 By the way 라는 뜻이죠. By the way Any suggestions for a good hotel there? 그나저나 좀 좋은 제안 있어? 뭐에 대한 제안이냐면 좋은 호텔 거기 좋은 호텔에 대한 제안 있는 사람 있어? 버크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dollar 을 가리킵니다. It costs ten thousand bucks to buy the car.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천 천이 아니고 만이겠죠? 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만 달러는 얼마예요? 천만원이네요. 천만원 천만원 Bummer 이것도 많이 쓰죠? 아 bummer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쩔 때 쓰는 걸까요? 실망스러운 일 그렇죠. 제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졌을까요? Any unpleasant or disappointing experience 즐겁지 않은 또는 실망스러운 경험을 가리킵니다. looks like we're having a test tomorrow 내일 우리 시험이 있는 것 같은데 bummer 실망스럽다 아 어떡해 이런 뜻이죠. Busted 이것도 꽤 많이 써요. 딱 걸린 이란 뜻인데요. caught 딱 하다가 걸렸다. 예시를 볼게요. I got busted by my boyfriend last night 지난 밤 내 남자친구한테 딱 걸렸어. He rolled up to his best friend's house and found me in there. 그 남자친구가 절친 집에 가서 나를 거기서 찾았지 뭐야. 두번째 don't speed 과속하지 마세요. or you'll get busted 속도 내지 마세요. 아니면 저한테 걸릴 거예요. 이런 뜻이죠. BRB 이거 아까 전에 했는데 뭐죠? 금방 돌아올게. be right back 이죠. Hi Josh Do you want to go online in a second? 여기서 second은 second을 가리킵니다. second은 무슨 뜻이죠? 네 두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에서 초호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면 in a second은 잠깐 이런 뜻이에요. Josh 안녕 너 잠깐 온라인 들어올래? Yeah sure but be right back 어 근데 잠시만 곧 돌아올게 going to get some food 음식 좀 가져올게 오케이 알겠어 데이브가 8시간 기다렸어요. 8 hours later I'm back 나 돌아왔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금방 돌아올게 be right back B B R B 이거는 알 거예요. Hey bro Hey sis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부를 때 쓰죠. 형제 자매란 뜻도 있지만 친한 친구를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Brother sister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a close friend 친구를 말하기도 하고 진짜 형제를 말하기도 해요. Matt is my bro Matt는 내 남자 형제이다. 진짜 가족일 수도 있지만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까지 a와 b로 시작하는 슬랭 몇 가지에 대해 배웠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인터넷 사용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쓴 tysm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네 thank you so much 줄임말입니다. 여기 보면 thank you so much 여기서 맨 앞글자 tysm 해서 가지고 가죠. have a good rest of your day 하루 나머지 하루 나머지도 잘 보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have a good rest of your day thank you so much